영화 애니 드라마음식 덕후 루키입니다 1분 후 양팥 6초 참기름 양파 양팥 Trekking 양팥 양파 이제 조금 더uku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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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양파 생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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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 양파 젓가락 기름 청양고추 잘 먹겠습니다. 고춧가루 여러분 안녕 오늘은 미츠하의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봤어요 간단하고 별거 없는 밑반찬들이었는데 은근히 정성이 들어가네요 저는 도시락 세대라 국중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었거든요 그렇게 9년간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릴 땐 엄마가 그냥 집에 있는 반찬을 대충 싸주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오랜만에 엄마한테 감사전화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